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출구 아트원 황제차박 개조를 하기 위해 많은 차량들이 입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오직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박 캠핑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원 황제차박 출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내역입니다. 신차패키지 3번과 황제차박 6인승 개조와 허니콤 블라인드가 시공되었습니다. 9인승 3열 4열을 탈구 후 아트원 황제시트를 올려 6인승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황제시트는 2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넓은 레그룸 공간을 제공합니다. 등판, 언더소프트, 방석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세밀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실내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바닥은 퀄팅이 촘촘하게 있는 퀄팅 엠보싱 바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아트원 황제시트는 등판을 완전히 180도로 눕힌 후 누워서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손쉽게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황제시트 가운데 팔걸이에는 열선, 등판, 언더소프트 스위치가 위치하고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황제시트, 이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 위치시킨 후 폴딩시키면 테일 게이트를 닫아도 황제시트를 완전히 펼쳐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인이 취침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헤드레스트를 확장하여 팔쿠션을 올려주면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목베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에서 바라본 황제시트입니다.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제작되어 순정틱한 느낌 연출은 물론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리어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황제시트를 최대한 밖으로 당겨 위치시키면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 물건을 적재하기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납함 안에 LED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장소에서도 밝게 비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캠핑과 차박을 꿈꾸는 오너의 마음을 얼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트원, 황제, 차박 개조, 차박 캠핑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마음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